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던 진인 조은산의 심우칠조에는 백성을 상돌하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 상황과는 허무나 겹치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인이 감히 무쌍입니다. 무릇 정치란 백성과의 싸움이 아닌 백성을 뺀 세상 나머지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폐하께서는 작금에 이르러서 무엇과 싸우고 계신 것이옵니까? 국내외 어지럽게 산적한 당면 과제는 온대간대 없고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적 수십을 처단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백성을 두고 관역을 삼아 왜곡된 민주와 인권의 활시를 당기시는 것이옵니까? 폐하,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폐하의 적은 백성이 아닙니다. 나라를 해치는 이념의 잔재와 백성을 탐하는 과거의 유령이며 또한 복수의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폐하 그 자신이옵니다. 복수의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서 적군과 아군을 군분 못하는 폐하 그 자신이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서 자신의 통치기반을 굳히는데 활용해왔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적을 만들었고 블랙리스트로 소환을 했고 장군들이 소환했고 전 정권의 공직자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마침내 일제시대가 소환됐고 그것도 모잘라서 상해 임시정부까지 소환했습니다. 시중에는 100년, 200년, 300년 전에 역사적 사실, 동학까지도 소환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구나 그런 장탄사가 차고 넘쳤습니다. 문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편, 우리와 상대편, 적 그리고 그들을 구분해서 만든 다음에 분열을 조장하면서 권력기반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권력기반을 위한 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또 한 판의 전쟁입니다. 이번 전쟁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의사들입니다. 그것도 현직 의사가 아니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한참 공부하는 학생들과 전공입니다. 2000년 의학분업 파업되는 개업의사들이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공공의대의 신설, 의대정원의 정원 등 이른바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핵심은 주로 의과대학교 학생들과 전공이들입니다. 현재 상황은 의대본과 4년생을 비롯한 전국의대싱의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9월 1일이 시험이 시작되는데 통과하지 못하면 의사 면허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시험은 1년을 재수해야 되는 그런 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들이 거리를 뛰쳐나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정자와 주무관계 당국자들은 우리가 절대 옳다 너희들은 이익만 추구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급박하게 거리를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듣고 좀 더 숙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하게 됩니다. 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은 동명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동명휴학, 의사 국가시험 거부, 의사들의 파업, 이에 대한 정부의 초강경 대책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그런 정책 재검토 가능성이 제로다, 영이단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협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정부가 일처리하는 방식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무오류다. 우리는 실수나 실책이 없다. 우리가 정한 것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일관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집행 방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의료계가 정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는 계속해서 의료계에 발신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유록정책과의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정부의지는 강력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뒤에 청와대가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계속해서 경고 문건을 발신하고 있습니다. 환자 불편이 없도록 환자를 질하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해서 업무를 개시하는 경우에 행정처부 및 행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재하라 이렇게 강압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다음은 문재인표 일처리 방식입니다. 현재 상황이 코로나19 대치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의료계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중요 정책을 성급하게 지금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강행할 필요가 있냐 이야기죠. 부동산 대책을 가지고 나라를 흔들고 탈원전을 가지고 나라를 박살내고 최저임금을 가지고 나라 전체의 경제를 그냥 뒤흔들어 대고 부동산 대책을 가지고 뒤흔들고 이제는 뜬금 없이 의료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흔들 필요가 있냐. 냉각기를 가지면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설득하고 그다음에 논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죠. 왜 지금 그렇게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의료계 종사자들은 자신들에게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고 정책 실패로 인해서 나라 전체의 부작용이 너무 확연한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데 밀어붙이는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의료계와의 싸움에서 충분히 성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의료정책의 변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악마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상종할 수 없는 자들의 그런 집단으로 죄악시해버리는 거죠. 악마화 이런 점에서 무조건 이번 전쟁은 수행하더라도 남능장사다 이런 판단을 수뇌부가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또 하나의 집단을 적으로 만든 다음 이를 진압하는 과정을 지금 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진압하는 데 성공하면 이번 진압으로 끝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불만을 가져온 다른 집단들 다른 적들의 기세와 예봉과 용기를 한꺼번에 꺾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이렇게 첨예한 갈등에서 대통령은 가능한 마지막 말을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적들을 섬멸하거나 격퇴하거나 박멸하는 그런 거를 독려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행정부와 여타 기관들에게 정확한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렇게 하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과 관련해서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서 강력히 대처하라. 이 년은 다르게 하면 강력히 대처하는 것은 강력히 박멸하라. 강력히 분쇄하라. 강력히 제거하라. 그런 메시지를 대통령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돼가지고 경찰부터 시작해서 관계 부처들이 일사불련하게 그냥 의사협회를 그냥 제압하겠죠. 가이드라인에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손 하나 피 하나 묻히고 그냥 다 진압하겠다는 겁니다. 그의 눈에는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옛과 본과 인턴 등과 같은 젊은 학생들이 개혁에 저항하는 적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문 대통령에게는 그들이 적입니다. 그 제압해야 될 적입니다. 제거해야 될 적입니다. 대통령 마음 속에 그들은 국민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개혁에 반발하는, 제항하는, 대드는 그런 자들이니까 그건 제거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어떤 경우든 간에 안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협상을 하고, 협상을 하고, 독렬을 하고 이렇게 해나간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너희들은 적이다. 너희들은 몹쓸놈이다. 너희들은 악마다. 그렇게 국민과의 전쟁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해요. 의사들이 그렇게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술을 베푸는 사람들이. 비교적 단순하죠. 그런 사람을 대놓고 그냥 그렇게 거리로 내몰면서 박멸의 대상, 제거의 대상, 격파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 대통령은 누구 대통령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국민과의 전쟁은 문 대통령의 집권 기간 안에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의료계의 시위 문제도 접근하게 됩니다. 국민과 전쟁하는 대통령인 겁니다. 국민의 편을 나눈 다음에 계속해서 전쟁 수행을 독려하는 대통령인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야기해요. 심우칠조에 나온 것처럼 국민이 저거는 아니라는 거죠. 국민과 전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문 대통령과 그의 차권들이 지금 주인하고 있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